네,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의 동사의 완료 시제를 시작으로, 동사의 시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고요. 동사의 완료 시제, 현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완료는 기준 시점이 현재이다. 기준 시점이 현재이다.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즉, 현재 완료는 완료라는 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현재까지, 즉 현재까지 계속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따라서 과거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과거하고 어울리지 않고요. 과거에 시작했지만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현재 시제 쪽에 가깝죠. 기준 시점이 현재고요. have and has plus pp를 사용합니다. 자, just now already yet 하면은요. 이거는 완료라고 합니다. 막 뭐 뭐 했다는 뜻이죠. I'm just finishing my homework. 나는 막 숙제를 끝마쳤다. 지금 끝마친 시점에 거의 지금 현재 직전이다. 이런 얘기죠. have you finished your breakfast yet? 아직까지. 이때 음음문에 들어간 예스는 아직이죠. 아직이 되겠습니다. 음문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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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가. 아직. 아직까지 아침 식사를 끝마치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have 플러스 pp 할 때요. 이 have를 조동사 지급합니다. 그래서 조동사 지급하니까 have를 앞으로 빼서 음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험. ever, never, before, once.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I have been all of the world before. 자, 이렇게 해서. 전에 세상 곳곳에 전 세계에 있었던 적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have gone to는요. have gone to. 요것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have gone to는 거의 안 쓰고요. 자, 3인칭 단수. 3인칭. 3인칭. 3인칭일 때만. 3인칭일 때만. have나. 뭐 day 같은 경우 have 쓰겠죠. has. has 플러스 gone to입니다. gone to.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인칭 주어만. 3인칭 주어만.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3인칭 주어만. 왜요? 가버렸다. 지금 여기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미국에 가버렸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미국에 갔었다나 간다나. 뭐 이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버렸다. 이렇게 쓰시고 가버렸다. 가버렸다. 이렇게 쓰시고요. 요건 3인칭 주어만 쓴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핵심. 3인칭 주어만 해당한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서 have been to는 언제 쓰느냐. 이거는 경험입니다. 가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그랬으니까 have been to는요. 인칭에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속은요. for나 since 이거 또 남치시고요. 계속이죠. for는 이때 동안이 되겠습니다. for는 동안 since는요. 뭐 뭐한 이래로. 뭐 뭐 이래로. 또는 뭐 뭐 이후에. 뭐 뭐 이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he has been dead for 10 years. 예. 죽은. 10년 동안 죽어있는 상태이다. 즉 죽은 지 10년 됐다. 자. 지금도 죽어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for나 since는 현재 완료 시제와 쓸 수 있다. 그거는 계속을 나타낸다. 계속을 나타낸다. 자. have gone to. has gone to는 결과를 나타낸다. ever never before once와 결합하는 현재 완료는 경험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없는 경우.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느냐 하면 과거 어구화. 과거는 과거 시제하고 쓰시죠. 과거 어구화는 쓸 수 없습니다. 과거 어구화는. 그리고 just now는. just now하고는 현재 완료를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구 어구이죠. 어구. 이거는 과거 어구인데. before 있잖아요. before. 요 before는. before는. 요는 과거 시제하고 쓰고요. 과거 시제. 써주시고요. before는 완료 시제하고 쓴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just와 just now는 다르죠. 예. just now는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경험의 표현에서. 아까 해드렸습니다. has gone to는 가버렸다. have been to는 갔다 왔다. 가본 적이 있다. 자. since와 현재 완료를 쓰는데. since의 뜻이요. 신스. 저. 시제. since 보세요. 여기는 신스 앞에다. 현재 완료에 쓰고요. since 다음에는요. since 다음에는 과거 동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뭐뭐 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뭐뭐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했던 이후로가 되니까. 뭐 과거부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제가 얘기했을 때 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게. 현재 완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since는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since. 과거부터. 여기를 얘기했죠. since니까. 과거 이후로. 과거부터. 과거 이후로. 현재까지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예. 이럴 때는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 때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날 때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날 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므로 현재 완료도 미래 시제를. 미래 완료를 대신합니다. 자.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해서. 기준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준점이 과거입니다. 자. 과거.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어느 과거보다 더 과거. 더 이전의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점. 요걸 뭐라고 한다. 과거 완료를 한다. 요겁니다. 요겁니다. 과거보다.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낼 때 우리는 과거 완료를 하는 거 씁니다. 그럼 과거의 시점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when he came. 요거 보세요. when he came. 요거 과거 어구입니다. 그가 왔을 때. 왔을 때. 요기다가 써보세요. 과거 시제. 과거 어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거 어구. 과거가 결합했어요. 과거가 결합했으니까. 자. 나는 아침 식사를 막 끝냈었다. 끝냈다. 그럼 아침을 먹기 시작한 게요. 그가 온 것보다 어때요. 그렇습니다. 더 과거죠. 막 먹고 시작했다. 그가 왔는데 내가 딱 숟가락 놓은 거죠. 막 아침 식사를 다 먹었다. 그런데 먹기 시작한 시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왔던 시점보다 더 과거. 그럴 땐 헤드피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헤드피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I knew Mary very well. 나는 Mary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거 과거죠. 여기 시제도요. 과거 시제. 거기 시제 보이시죠.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콤마포 왜냐하면. I had seen him several times before. Before가 들어갔고 경험인 건 알겠습니다. 몇 번. 몇 번 글을 봤었기 때문에. 몇 번 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본 것이 Mary를 잘 알고 있었다요. 과거에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Mary를 알고 있기 이전에. 몇 번 본 거죠. 몇 번 본 시점이 어떻게 돼요. 알고 있는 시점보다. 더 과거죠. 알았다. 알았다. 그런데 왜 알았다. 몇 번 봤었으니까. 몇 번 본 시점이. 알았던 시점보다. 더 과거. 그래서 헤드플러스 피피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몇 번 본 것이요. 자. 됐고요. 과거 완료 시제에 주의할 점. 시간의 전후가 명백하면 과거 완료. 과거 시제가 엔드로해지면. 과거와 과거 완료를 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시간의 전후가 명백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일어난 시점을 따지면 되는 거예요. I gave. 하나만 해볼게요. gave. 주었다. 이거 뭡니까 시제가.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 시제 맞죠. 나는 주다 동사. gave my son the book. 애기의 목적은 나의 아들에게 그 책을 주었다. 그 책을 주었다. 자. 그 책을 주었는데 어떤 책이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샀던 책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샀다라는 동사를 보는 거예요. 동사. 이 헤드 받. 헤드 받을 보시면요. 내가 아들에게 책을 주었다가 과거예요. 과거. 주었는 시점이 과거입니다. 자. 과거의 어느 시점인데 아들에게 아들에게 책을 주었죠. 주었어요. 근데 어떤 책을 준 겁니까. 내가 샀던 책을 준 겁니다. 산 것이 아들에게 책을 준 시점보다 어때요. 그렇습니다. 더 이전의 과거죠. 이 내가 샀던 책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샀던 책. 이 샀던 시점이 이거보다 더 과거. 그러면 헤드 플러스 피피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내가 샀던 책을 주었다. 준 시점보다. 게이브 시점보다 내가 산 게 먼저니까 헤드 플러스 피피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헤드나 피피 비포 웬이나 주어 과거 동사. 이건 뭘까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했을 때 뭐뭐 하지 않았다. 즉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했다죠. 그렇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치기도 전에 1마일도 가지 못했다. 즉 1마일도 가지 못해서 나는 지쳤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이건 시험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자. 함께 하세요. 자. 일단 on ing 뭐뭐 하자마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동사. 뭐뭐 하자마자 주어는 과거 동사했다. as soon as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뭐뭐 하자마자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had pp를 쓰는데 had pp를 쓰는데 hardly나 scarcely 쓰면요. when이나 before를 씁니다. 오케이. 매치해서 외우세요. 다시 한번요. 자. hardly scarcely 이럴 때는 before나 when을 쓰고요. no 순어가 나올 겁니다. no 순어가 여기 있죠. no 순어가 나오면 than하고만 연결합니다. 자. no 순어 than 이렇게 외우시고요. hardly scarcely. when이나 before 이렇게 외우시고요. 앞에는 had pp. 뒤에는 과거 동사.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정리합시다. on ing. 다 같이 해주세요. on ing. as soon as. 거기 무슨 동사예요? 과거 동사. 뒤에도 과거 동사. 그럴 때는요. 뭐뭐 하자마자.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앞에다가 had pp. 뒤에 과거 동사. 앞에 had pp. 과거 동사인데. scarcely. 자. 요고요. scarcely. hardly. 는 before나 when. no 순어는요. no 순어는 than.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no 순어 than. no 순어 than. hardly, scarcely. before나 when. 이렇게 하고요. 앞에는 had pp. 뒤에는 과거 동사. 요렇게 이제 형태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치를 시킬 수 있어요. 부정호가 앞에 보면 도치가 되니까. no 순어를 앞으로 빼면. head, jaw, pp. 다시 한번요. no 순어, head, jaw, pp. head, jaw, pp. no 순어, head, jaw, pp. 자. 요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than을 썼고요. than을 썼고요. 주어, 과거 동사. 뒤는 도치시키지 않습니다. 요렇게 형태로 함기를 하셔야만. 구문이 나왔을 때. 요런 구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얼마든지 맞힐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미래 완료는요. 미래 완료는 하나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미래 어느 때까지 종전한 상태가. 완료 경험 결과 계속될 거라는 시점을 얘기하는데요. 자. 어느 때. will have pp죠. share를 쓸 수도 있고요. 자. will. 일단 have. pp를 쓰는 게 미래 완료인데. 주로 뭐와 결합되나 보세요. 여기 by에다 똥 하나 붙여 보세요. by. by. by 썼습니까? 여러분. by를 썼죠. by를 쓰면. 이게 시험 문제가요. 거의 by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거 출제를 잘 안 합니다. 일단 by하고 결합하면 이거는 by 어느 시점까지의 완료를 나타낸다. 완료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뭐 한다면 하는 if도 시험에 어쩌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if 저라고 결합할 때 if 조건자라고 결합할 때 will have pp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거는 가정법에서 이제 출제하는 경우와 맞물려서 가정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어구에 들어가는 거죠. next month 이런 거나 by tomorrow 여기 by 있으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by는 이것도 by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by 있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래 완료일 때는요. 미래의 어구와 결합하는구나. 뭐하고 결합한다고요? 미래 어구.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다? 미래 어느 시점까지 완료되는 by가 결합되면 by 플러스 시간이 나타나면 이거는 거의 미래 완료 will have pp, shall have pp와 결합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진행 시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동사의 진행. 뭐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면요.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 현재형을 쓰면 비동사 현재 쓰면 현재 진행이라고 하면 되겠고 과거형을 쓰면 과거 진행. 그죠? 과거 진행. what's cooking 하면 요리하고 있다요? 있었다요? 요리하고 있었다. 어시 들어가면 돼요. 뭐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것. 현재 진행형을 쓸 때는요. 현재 시제가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 반복적 행동일 때. 여러분 현재의 습관. 습관. 반복적 행동도 습관이죠. 나는 이번 주에 6시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로 해도 되죠? 난 이번 주에 6시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6시에 일어나. 이건 뭐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 6시에 일어나고 있어. 되죠?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He's always find fault with me. 요거요. Find fault with. 뭐뭐를 비난하다 뜻이에요. 써보세요. 비난하다. 요게 뭐라고요? 비난하다. 욕하다는 뜻이에요. 비난. 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는 항상 나를 비난해. 나를 욕해. He's always find fault with me. 항상이랑 결합했어요. 항상 나를 비난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는 중이야. 되시죠? 현재 계속해서 못 마우고 있다. 습관 반복. 습관 반복은 현재 진행하고 쓴다. 똑같습니다. 오고 가고 도착하고 출발하고의 뜻을 나타낼 때. 미래 부사와 결합하면 이것은 미래를 나타낸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 모두 다.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시제. 다 미래하고 결합하면 무슨 시제를 나타낸다?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이 얘기입니다. 쉽죠? 현재 시제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미래를 나타낸 거와 결합하면 무슨 시제? 미래 시제. 됐습니다. 이거죠. He is coming back tomorrow. tomorrow. 또 그림 쳐면 되죠. tomorrow. 내일이 미래의 허가 아닙니까? 내일 돌아오고 있는 중이야야?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야. 내일 내일 이맘부터쯤 아마 돌아오고 있는 중일 거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내일 돌아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 상감 소지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거는요.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 거. 인식 상태 뭐 이런 거요.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보다는 사랑하고 있어. 이러면 된다는 뜻입니다. 노 마찬가지 있어요. 자, 보세요.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 상태. 알다. 알다. 좋아한다. 뭐 비슷하다. 속하다. 이런 말들. 생각하다. 인식, 지각, 상태, 감각 이런 것들은 진행형을 나타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진행형을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녀를 알고 있어. 이거나 알고 있는 중이야. 이게 뭐가 다른 거. 동작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동작을 나타낼 때를 진행을 쓰고요. 상태나 이런 거 나타낼 때. 그럴 때는 진행형을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런트 속하다. 상태죠. 필요로 한다. 상태입니다. 어떤 동작을 나타낸 게 아니면 생각하다. 동작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소유. 가지고 있다. 상태죠. 가지고 있는 상태. 진행형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먹다라고 하면 동작이죠. have가 먹다 할 때는 진행형을 씁니다. 그럴 때는 having 쓰는 거고요. 오늘 소유하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각동사. 역시 지각동사니까 지각한 상태죠. 동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진행형을 쓸 필요가 없다. 완료진행. 완료진행이 뭘까요? 이랬는데. 현재 완료와 진행형이 결합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행의 뜻을 명백히 하고자 할 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완료가요.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 아닙니까? 여기 진행형이 어떻게 됩니까? 진행형이 하나씩 눌렀어요. be ing가 진행형 아닙니까?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have가 그대로 오고요. 없으니까 have. be를 써요. 아래 걸 쓰는데 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been ing.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는 거네요. have been ing가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과거 완료 진행형은 have 대신에 head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미래 완료 진행형은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시험의 출제가 빈도수가 높다? 안 높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나옵니다. 봉사를 하나로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넘어가네요. 챕터 3 넘어갑니다. 기분 좋죠 여러분 이럴 때. 챕터 3 조동사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넘어갔습니다. 챕터 3. 그래서 페이지가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조동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uxiliary verb을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조엔진. 조수 아시죠? 조수. 도와준다는 뜻이 아닙니까? 도와주다. 도와주다는 뜻이 조자입니다. 조력. 도와줄 조자입니다. 조. 도와줄 조. 동사를 도와준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요. 동사원형. 네 동사원형을 씁니다. 이제 나왔네요. 동사원형을 쓰고. 여기에 뜻을 포함해서 조동사라는 걸 씁니다. 조동사. 그러면 이렇게 되시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이라는 게 가장 상식 중에 상식이고요. 조동사와 동사원형은 늘 붙어서 이렇게 형태가 된다. 이걸 하나의 동사로 봅니다. 하나의 동사. 동사의 뜻을 첨가시키는 겁니다. 동사의 뜻을 첨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위를 첨가시키면 위를 첨가시키면 위를 첨가시키면 윌은 미래의 뜻을 포함하더라. 이런 뜻이고요. can을 첨가시키면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첨가시켜주고요. must. you must do it.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의무를 첨가시켜주는 거고요. you may go there. 넌 거기 가도 좋아. 라는 허락이나 이런 거고요. 추측을. 그가 뭐뭐일지도 몰라. 추측 이런 걸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조동사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동사 선수들이 있죠. can.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뭐일 수 있다. 할 수 있다. can. 나왔고요. may. may는요. 뭐뭐 해도 좋다. 허락. 써볼까요. 안 써지는데. 허락. 써지네요. 허락. 허락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뭐뭐일지도 몰라. 추측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추측. 안 나오는데. 추측. 이렇게 쓰면 되겠네. may는 허락이나 추측. must는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쭉쭉 써보세요. 뭐뭐해야만 한다. 의무. 뭐뭐임에 당연하다. 그냥 당연히 라고 쓰세요. 당연하다. 뭐뭐임에 당연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고요. have to는 must와 같다. will은 아시죠? 미래. 미래. shall도요. 그냥 단순히 의지마시 말고 미래. ort도요. must하고 같다. must하고 같다. youster. 쓰세요. 뭐뭐하곤 했다. 뭐뭐하곤 했다. 하곤 했다. 뭐뭐하곤 했다. need. 필요로 하다. 필요. 필요하다. 되어. 감히 뭐뭐하다. 감히 뭐뭐하다. 됐습니다. 다 적어드렸습니다. can은요. 가능. 할 수 있다. may는 허락이나 추측. must는요. 해야만 한다. 의무. 당연. 뭐뭐. 인칭에 따라서 조동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b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것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b만 따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b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그런데 얘는 시제와 인칭의 변화를 하더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m이 들어가면 시제가 현재 시제일 것이고 was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ing는 변함이 없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동태는요.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이 변하는 것이고요. 과거 분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얘는 되어지다라는 수동태를 만들더라. 중요하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have의 용법. have 플러스 pp죠. have and head 플러스 pp는 완료형을 만들더라. 완료형을 만들더라. 완료형. 자 have나 has, head, pp는 완료형을 만들더라. 두의 용법을 보면요. 두의 용법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 동사에서 음음문이나 부정문을 만들어주더라. 음음문이나 부정문을 만들어주더라. 음문이죠. have가 가지고 있다는데 음음문일 땐 앞에 두 를 써서 표현하죠. do you have a camera? 카메라 가지고 있느냐. did you go to the library yesterday? 어제 도서관에 갔었니? 그래서 이거는 시제를 나타낼 수 있고요. 항상 동사 원형인 건 조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동사는 동사를 대신하는 거죠. 동사를 대신합니다. he writes better. 그는 더 잘 쓴다. than I do, than I write 대신에. write이라는 동사.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것보다 해서 이 동사를 대신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동사.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강조. 강조란 말은요. 늘 생략이 가능한 걸 강조라고 합니다. 생략 가능 이렇게 쓰시고 I don't remember it quite well. 난 잘 기억해. 이거 생략할 수 있죠? 이런 걸 강조라고 합니다. 빼도 된다 그러면 강조. 열심히 됩니다. 자, can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can, may, must, have to의 용법. can은 할 수 있다. 과거는 could. 가능이나 능력이죠? can 할 수 있답니다. be able to로 쓸 수 있어요. I'm sure we can settle this problem. 우리가 이 문제를 settle,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해. 자, 해결할 수 있다. 능력이나 가능이죠. 능력입니다. 능력. I can swim now. 나는 지금 수영할 수 있어. 현재의 능력이 되겠고요. 과거를 나타날 때 could나 was. 이거는 항상 시제나 인칭을 변화하니까 was able to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습니다. 허가, may가요. 허가, 해도 좋아. 아니면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허가를 can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can you go home now, please. 우리가 지금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가도 될까요? 이거 허가죠. you can play foot for here. 여기서 축구할 수 없어. 이건 금지를 얘기합니다. must not은 강한 금지가 되겠고요. 똑같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을까? can the report be true? 그 보고서가 사실일 수가 있을까? 그대로 하시면 되죠. 사실일 수가 있을까? 강한 의심 이런 걸 나타낸다. 부정의 추측. 현재의 강한 추측. the news cannot be true. 사실 일리가 없어. can not have pp. 나중에 해드립니다마는. 자, can not have pp는요. 뭐 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의 강한 추측입니다. 여기서 뒤에는 have pp 쓴다는 거에 초점이고요. 현재 시절에 쓰는 거와 다릅니다. 이럴 때는 현재고요. 현재의 뭐 뭐 일리가 없어. 라는 뜻이고. 뭐 뭐 이었을 리가 없어. 가 can not have pp입니다. can not have pp입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도송사 편에서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can not have pp는 이거 시제를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과거. 얘는 현재. 이렇게 됩니다. 자, could. could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ould는 공손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죠? could you come and see me tomorrow? 내일 와서 나를 좀 볼래? 내일 와서 만날래? 이럴 때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could you? could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회화체니까 그렇게 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an not have ing 외우셔야죠. 이때 can not have 할 때 help는 도와주다는데 피하다. 그래서 몸을 피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can not but 원형.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죠. 뭐 뭐 할 수밖에 없다. 뭐 뭐 할 수밖에 없다. can not have ing. can not but 동사 원형. 뭐 뭐 할 수밖에 없다. have no choice but to. 이런 것들 외우시게 됩니다. 자, 오직한 이때 help는요. 피하다 한 뜻입니다. 피하다. 피하다 이렇게 쓰시고요.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몸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can not to.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아무리 몸을 해도 더 몸을 할 수 없어. 즉,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 you cannot be too careful of with health. 자, 뭡니까?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cannot without ing. cannot but 주어 동사는요. 뭐 뭐 하지 않고서는 결코 뭐 뭐 하지 않는다. 반드시 뭐 뭐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this picture reminds me of my school days. 자, remind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a of b 이렇게 쓰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예요. 이 그림은 나에게 나의 학교를 상기시킨다. 여기 전체 다 of 쓰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so,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는 게다. 자, a에게 사람 목적이 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을륜 목적이 왔을 때는 을륜 목적이 왔을 때는 전체 5부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뭐 뭐 하지 않고서는 뭐 뭐 하지. 이때 무엇을요. 뭐 뭐 하지 않고.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더 조심합니다. 자, 보세요. I cannot look at this picture. 난 이 그림을 볼 수 없어. I am reminded on my school days. 학교 시절을 생각나지 않고. 학교 시절을 생각나지 않고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어. 하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학교 생각이 난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대로 지겨가세요. 난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어. 학교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는 without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자, without ing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이 뭐 뭐 할 때마다 뭐 뭐니까. 여기 네모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whenever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뭐 뭐 할 때마다. 뭐 뭐 할 때마다.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자, may의 용법입니다. 뭐 뭐 해도 좋아. 허락이죠. 허락. 허가입니다. 허가. 추측을 해야 돼. may I come in.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될까요? no, you must not. 안 돼.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뜻이고요. no, you may not. 아니, 안 될 거야. 뭐 이런 가벼운 거절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이제 변하면 되고요. must not보다 부드러운 금지라고 써있네요. 그죠? 가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 she may not know it. 그녀가 그것을 모를지도 모르겠어. 뭐 뭐 읽지도 모르겠어. 추측이죠. it may be true. 사실일지도 모르겠어. may have pp는요. 뭐 뭐 했을지도 모르겠어. 과거의 추측입니다. she may have said so. may have said so. 그녀가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과거의 추측. may 동사 원형은 현재 추측. 사실일지도 몰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기원 소망. 기원 소망. 뭐뭐 하소서. may you live and die happily.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돌아가소서. 그죠? may you have a very happy merry life. 행복한. 대단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맞이하소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이나 소망을 나타낸다.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서. 이런 뜻으로요. 양보.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 되. 독해할 때 양보에는 많이 온다. 뚱뚱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비록 뭐뭐이지만. 할 때 양보로 쓰인다. may는. may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so that in order that you are may.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that you are may. in order that you are may. so as to. in order to 하고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so as to. in order to.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 may에. could도 마찬가지지만. 마이도 공손한 표현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구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암기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고합니다. 구문 아시죠. may well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것까지 잡아 가시고요. may well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may as well 원형.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head better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도 한번 써보시고요. head better 동사 원형. 원형. 이렇게 쓰시고요. 이것이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낫다. may as well 동사 원형. it's late so you may as well go to bed. 늦었다. 그래서 너는 자는 편이 더 낫다. 그래서 may as well go to sleep. go to bed. 하면 자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 할 바에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may as well a as b. 자, 보세요. b 하느니. 이렇게 써볼까요?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b 할 바에는 여기다가 b 할 바에는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써보시고요. b, a, b 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 a, b.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as know it imperfectly. 불완전하게 그것을 아는 바에는 b 하느니 차라리 not at all. 전혀 모르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as know it imperfectly. 그것을 불완전하게 아는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모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b 할 바에는 차라리 a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ust have to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필요.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가 더 형식적이다. you must keep your promise. 약속도 지켜야 돼. 이런 뜻이죠. 의무죠. 꼭 지켜야 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일 5시에 일어나야 돼. 나는 I must get up at 5 tomorrow. 해서 뭐뭐 해야 돼. have to를 쓰는데요. don't have to는 need not. need not. 뭡니까? don't have to는 need not이 됩니다. need not이였어요. 뭐가 된다고요? don't have to가요? don't have to는요. 다시 한 번 씁니다. don't have to는요. don't have to는 need not. 못 말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don't have to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좀 조심해서 주의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요. don't have to가 뭔 뜻이라고요? need not. 못 말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시면 돼요. 자, 필요한 must. 반드시 뭐뭐한다. we must all die sometimes.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기 마련이다. 뭐뭐 하기 마련이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뭐뭐하게 되어 있다. 필요한이라고 하죠. 필요한이라고 합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있어요. 과거에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는 역시 must 다음에. 보이시죠? 뒤에 시제 문제는 없습니다. must have pp.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must. 동서원역. 이렇게 들어가고요. you must be in jocking. 너 지금 농담함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she must have been a beauty in a day. 그녀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녀 시절에는 미인이었음에 틀림없다. 뭐뭐였음에. 뭐뭐 일리가 없다는요. can I have pp.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시제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가 되겠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초축을 나타내는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have only two 나왔네요. have only two.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have only two.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have only.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will의 용법 가겠습니다. will. 단순 미래에 의지 미래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더라.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부사절에서는 will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자,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습성. 뭐뭐하게 봅니다. 뭐뭐할 것이다. 뭐뭐하게 봅니다. 습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습성 정도. accidents will happen.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일어나기 마련이다. 일어날 것이다. 사고는 앞으로도 일어날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would 같은 경우요. would. will도 마찬가지지만. would는 과거의 습관이고요. will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세요? 현재의 습관. 그래서 과거에 뭐뭐하곤 한다. 뭐뭐하곤 했다. 뭐뭐하곤 했다.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would often come home drunk and beat his wife. 아유, 이러면 안 되죠. 그는 집에 술 취한 상태로 오곤 해서 아내를 때리곤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일 나쁜 놈이죠. 술 취해서 아내를 때리곤 했다. 나쁜 놈입니다. 상대방의 의지, 의뢰, 권유. 뭐뭐하시겠습니까? 할 때 would you, will you 하면 뭐뭐해 주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would you spell that for me, please? 저에게 철자를 적어주시겠습니까? 라는 공손한 표현입니다. will you 해도 되는 겁니다. will you. will you pass me the salt, please? 소금 좀 건네줄래? 이런 정도 되죠. 우주를 쓰면 건네주시겠습니까? 이런 공손한 표현이고요. 자, 되셨습니다. will이요. 의지나 유언장이나 뜻으로 쓰인다는 거 조심하시고. will 자체가 유언장, 의지, 이런 뜻.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명사.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will 하면 의지. 또는 유언장.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뜻으로도 쓰인다. will이요. 동사가 아니고요. 명사로도 쓰인다. would를 쓰는 중요한 구문 표현. 수거처럼 한다. would like to는요. want to와 같습니다. like to와 같아요. would like to, like to. 같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woul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I want to. 같습니다. I'd like to. I want to. 뭐뭐 하고 싶다. would rather 동사와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 I'd rather not say what I think. 내가 생각하는 걸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would rather 원형, then 원형. 뭐뭐 하면 뭐뭐 하는 표현이 낫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ould rather가 오히려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에요. would rather 원형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낫다. I would rather study hard. 그렇죠? 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쉐려용법. 단순 미래. 뭐뭐 할 것이다. 미래라고 하면 외우시면 된다. 위를 하고 똑같아요. 미래하고 결합하고요. 자, 그 다음에 권유. 뭐뭐 하자. 자, 이걸 태국회추안. 꼬랑제 붙는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뒤에서 붙이는 의문문을요. 꼬랑제 붙는 의문문. 태그가 꼬랑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국회추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 자체에서 let's를 시작하는 거 있죠. 뭐뭐 하자 할 때는요. shall we? shall we dance? let's dance? 처럼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따라서 let's는 shall we를 쓴다. 뒤에. let's는 뒤에 뭘 쓴다고 해요. shall we? shall we? 하면 권유죠. let's, shall we? let's, shall we? 그러면 명령문일 때는요. 여기 없었지만 하나만 더 써보세요. 명령문일 때는 어떻게 쓸까요? 명령문이냐 봐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이럴 때는요. will you? will you?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정면일 때는 want you? 하면 되겠고 명령문일 때는 will you? 이거 하나 더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should의 영법 의무 당연을 나타낸다. 의무 당연, 의무 당연. should는 의무 당연을 나타낸다. 당연하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 자, 일단 가정법하고 나중에 결합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 했어야만 했다. 자, 요건 또 시험에 잘 나오죠. should의 피피어. 뭐뭐 했어야만 했다.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아, 나 열심히 공부했어야만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과거에 후회하거나 후회하거나 너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어. 비난하는 거죠. 과거의 사실을.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후회하거나 비난할 때 쓰이고요. 뭐뭐 해야만 했었는데. 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후회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You should have it more careful. You should have it more careful. You should have it more careful. 좀 더 너 조심했어야만 했어. 조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비난하는 거죠. 너 좀 조심 더 했어야지. 이럴 때. 조심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비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후회하고 비난할 때 should의 피피를 쓴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놀라움 뜻받게 할 때. 어째 이런 일이. 누가 저기 할까. 이런 놀라움이나 뜻받을 할 때. 또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는 이건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should를 쓰는 중요한 구문 표현. 이거는 남기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should를 쓰는 중요한 구문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또 자세히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